고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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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학교의 범죄도시3의 초롱이 역할로 유명해진 고규필 배움이 특강을 옮겼습니다. 학생들한테 특강 어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스크린에서만 보시는 분에 눈앞에서 뵈니까 신기했어요. 따로 연습 상대배우랑 안하신다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제가 범죄도시3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실제 모습이랑 영화에서 비춰진 모습이랑 다르기도 하고 이번에 특강 해주시면 너무 진실되게 얘기해주시니까 이게 배우구나. 다음에 김신록 배워볼건데 뭐가 기대돼? 남자배우 분이셨는데 좀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실물이 그냥 기대돼요. 삶?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가서 이렇게까지 모셔도 될지 길게. 네임드 배우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하나하나 코멘트에 대답을 해주신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나경 교수님께 확수!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자랑 다섯 글자로 말하기 스타 쌉가능 학식 존마탱 외국인 있음 만흥 캠퍼스 예쁨 배우 마녀 유정민이 누구야? 누구더라? 훅 소원 클 소원 암 소원 축하 소원 수막 목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